죄송한데 이거 잠깐만 잡아줄 수 있어요?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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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? 네 잠깐만요 이거 혹시 빨간색 보여요? 잠깐만요 네 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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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요 혹시 이거 잠깐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? 네 으악 여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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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선 보여요? 파란색 선? 아니요 아니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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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잠깐만 여기 자라주시면 돼요 네 좀만 놓을게요 파란색 선이 어디있지? 파란색 선이 어디있지? 혹시 파란색 선 보여요? 네 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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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무슨 일 일어났어요? 어우 깜짝이야 어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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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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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카하면 덕추리 잠깐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? 아 전원 꺼서 괜찮아요 안 위험해요 제가 지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휴 혹시 파란색 선이 어디있어요? 보여요? 아휴 파란색? 이건가... 으악 아휴 오 아휴라 어휴 왜요? 그렇다며 네? 아휴 전기가 통한거 같아요 뭐야? 전원 꺼는데 그쪽이랑 저랑 통해서 전기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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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통 했네 무서워 아휴 아휴 소리빛자 지금 파란 선 보여요? 어디있지? 아 보입니다 선생님 파란 선 보여요? 나만 못 찾아요? 봐봐요 아 여기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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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상해 저 혹시 이상한데요? 이거 잠깐만 들어줄 수 있어요? 여기 여기 아니 안 틀었어요 잠깐만요 빨간 선 보여요? 잠시만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빨간 선 보여요? 여기에 있죠 화 cause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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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서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마이크 혹시 괜찮으면 영상을 짤막하게 써도 괜찮을까요? 카메라하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에 가장 밝게 하나 둘 셋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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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가 당연히 Like Victim 된다 scar